강서구 지역 내 학생들이 경제적 환경적인 어려움 없이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강서구 장학회에서는 2021년도 장학생 65명을 선발합니다. 이번 장학생 선발은 구민 한마음 장학금, 모범 장학금, 특기 장학금, 소액 장학금 등 모두 4개 분야로 선발하며 고등학생 25명과 대학생 40명의 지역 인재에게 총 1억 7천여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합니다. 선발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강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고등학생 및 대학교 재학생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고등학생의 경우 학교장 추천을, 대학생의 경우 거주지 동장의 추천을 받아 신청해야 합니다. 신청기간은 오는 14일까지며 강서구 장학회 사무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. 필요한 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 장학회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에 필요한 서식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. 강서구는 장학회 선발 심사위원회를 거쳐 6월 중 장학생 65명을 최종 선발해 장학회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개별 통보도 할 예정입니다. 강서구는 장학회의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서식도는 장학회이